오늘 우리는 성막의 진리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성막에서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멸기세대계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의미이냐? 왜 멸기세대계 반차는 또 뭐고 대제사장의 반차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게 있죠. 히브리스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멸기세대계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스 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멸기세대계 반차로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첫 번째 14절에 유다로부터 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하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반차를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그 율법과는 별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그 계명, 율법을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속하는 그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별다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16절 뒷부분을 보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집하를 오셨고 율법에 대해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멜키세대기다 말을 합니다. 이 멜키세대기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의의의 왕, 샬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멜키세대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키세대기는 살렘 왕이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오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오 아비도 없고 엄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 아멘. 자 세대기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멜키세대기라는 얘기는 샬렘 왕이다.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키세대기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온 걸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어떤 사람이 이름을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신 분 그분이 멜키세대기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이 멜키세대기의 반차는 하나밖에 없어요. 반차라는 의미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제사를 진회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반차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중에서 하나씩 돌아가는데 그 것을 반차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차가 해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래도 그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간 이야기가 누가 보금을 읽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차에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멜키세대기의 반차는 단 한 번의 영원이 끝난 반차예요. 무슨 말이냐 왜 멜키세대기의 반차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갈 그 대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반차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멜키세대기의 반차는 영원한 반차다. 율법이 주는 율법의 대제사장들의 반차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는 멜키세대기의 반차는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예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0장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하게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 히브리스 10장 11절에서부터 14절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사함을 얻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셔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로 아니면 어떤 헌금을 많이 들여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또 철야를 많이 하고 기도생활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져서 3작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게시될 믿음의 데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렸다 이 말은 구약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의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이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값인 사망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값인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의미에요. 율법은 우리를 사망의 종로를 타는 자인 것을 가리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약속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 말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개시될 믿음은 뭐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개시될 믿음이에요. 그것이 올 때까지만 율법 아래 우리는 갇힌 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율법에 갇힌 자가 절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도 갇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도 거기 가두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자. 내 안에서 이 율법 뭔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거. 이거는 나는 자유함을 받고 저 사람은 율법으로 가두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고 나서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가둔 통관을 다시 옥에다 가두는 예화를 드시는 이유가 내가 죄에서 탕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죄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에 갇힌 자들은 이 믿음이 오기까지일 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개시로 주셨을 때에 있는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라고 24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의 성소라고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옷에 뭐가 달려있냐면 금종을 달아요. 그들이 입은 옷에 밑에 성류 한 송이 수놓은 거에다 금종 하나, 성류 하나, 금종 하나 해가지고 그들이 걸을 때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끈으로 묶어놔요. 그리고 바깥으로 그 끈이 나오게 해놓고 대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대제사장이 잘못되어져서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 끈으로 잡아당겨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피를 흘린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죄의 담을 완전히 진멸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서 이 지성소와 성소사의 휘장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스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문도 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이지파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 법과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이방인이 둘 다 다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 몸으로 패하시고 이 둘로 유대인 육체의 이스라엘린과 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화평하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십자가로 한 몸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찍고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잡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떡하도록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은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나오며 꼴을 먹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계속 계속 입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의 보잡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뭐가 되어진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해서 제사장이 되어졌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 세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인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어떻게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냐?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거룩한 멜기세댁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의의 속성을 지닌 믿음의 백성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속성. 그리스도의 의의 속성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의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바칠 신령한 제사로 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되어질 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대. 여기서 말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으로 세워지냐? 산돌로 세워진다. 산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생명을 받아서 산돌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은 바로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율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한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 속성인 거룩함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나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속성인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예배를 잘 들으니까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을 때 내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 피를 어떻게 할 때 힘입을까요? 이건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피를 힘입을까요? 그 피를 힘입는다는 얘기는 피를 덧입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인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내가 덧입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져야지만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지는 덧입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럴 때 그 피를 덧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줬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법의 피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피는 누구에게만 상관이 있어요? 죄 있는 자에게만 상관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줄 때 십자가가 내게 필요한 자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 죄사함이 피의 효력으로 얻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장 14절의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권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식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아들로 오셨을 때 그는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전 알지 못할 때에 믿지 않을 때에 쫓던 우리 육체의 사역, 정력 이것을 쫓아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된 자로서 그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격화된 의인이 됨을 의미합니다.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반드시 나는 그 피를 힘입는 자가 되어야만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석재를 단번에 이루시고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성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고림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해요. 어디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내가 거듭났을 때 거듭남은 뭐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그 피로 나음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거듭난 자예요.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오늘날 말들 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하신다면 그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원함이 내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른절에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이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이 성전이 무엇으로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온전히 거룩해질 때에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세상에 더러운 것이 내게 들어오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진멸해보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냐고 그런 건 따져요. 잘 따져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그럼 그것이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냐 아니냐를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을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술을 먹으면 지옥 가고 술을 안 먹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졌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되어져서 그 몸을 거룩하게 보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나를 보존하고 있느냐 사단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더럽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돼지, 그 개, 그 도둑들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 방치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거룩한 자다.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이 말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뱉으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 실행을 접목시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함부로 더럽게 여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에 인자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함께 동일하게 같이 말하는 게 어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인자와 어미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인자를 말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미가 받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줄 알아. 이 말은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한 그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잘 보존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임재 구원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직접적인 임재라. 이것이 구원의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입만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 죄인의 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해서 들어오셔서 그 구원의 실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볼 때 참 선지자들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사람 같으죠. 모세의 행한 것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다른 엘리아의 행한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주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육으로 그들이 경험을 하고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이 경험을 했지만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적으로 영적인 구원을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육적으로 그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이 경험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냥 물리적인 직접성이지 영적인 구원을 얻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이 외주하시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바깥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고 내 안에 서서 그 영적인 그 직접성으로 영적인 정말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 구원이 내게서 아주 나타날 수 있도록 육적인 구원에서 영적인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이 이 신약수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은 육적인 구원을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신약은 육적인 구원도 맛보면서 영적인 구원도 동시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육적인 구원을 맛보는 것은 내가 이미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인 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맛보기 하면 이 땅에서 빛의 능력을 맛본다면 생명의 능력을 맛본다면 내가 하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만약에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맛보면서 이 영적인 구원을 맛받던 사람이 이것을 버릴 때에는 그들에게는 다시 회객하는 구원의 어떤 세례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실체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실체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예요. 어떻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멜기세대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지성소를 들어갔다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이니까 나는 평강의 나라에 속한 자고 그 평강의 왕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야 돼요. 의로워졌다라는 얘기는 의의 왕 안에서 의롭담을 얻은 거고 평강의 왕 안에서 평강을 얻어졌다는 얘기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바꿔 말하면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양이요. 그림자라라는 이 말. 그래서 하늘의 성전인 그 성전이 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소여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속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구원의 실체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거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것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믿는 게 아닌 정말 내 삶의 실상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안에서 이게 자극이 되어져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이 여기 새겨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매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게 돼요. 하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못해요. 내 생각이 지금 어떤가 내 감정이었던가 지금 내 입의 말이 어떤가 내가 지금 행동이 어떤가 이 모든 것을 항상 나 자신을 워치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 긴장돼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자유하라 했는데 무슨 긴장 근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긴장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룩한 긴장. 내가 나를 주님 안에서 자유한 만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 자유함 속에서도 항상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로서 나를 워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파수권을 세우라는 이야기는 호시탐탐 마귀가 생각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입술의 말이 순간에 습관적이 돼가지고 이게 더러운 말이 나오거든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내 의의가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워치아웃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나 이거 지금 순간에 내 속성이 올라왔어.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달콤한 말을 했을 때 금방 내 안에서 기분이 좋게 돼야 줄 때는 빨리 회개해서 내 쫓아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파수권이 세워져야 돼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와야 된다는 이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분의 구원이 내게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내 안에서 이뤄진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과 육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늘 나를 살펴보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분이 나서 분을 내려고 해도 분을 내면 안 되니까 내쫓는 거고 그냥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대적하면 안 되니까 잘라버리는 거고 자 이게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말씀이 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말씀 앞에 살려고 하니까 말씀이 나를 세우시더라.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더라. 아무것도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사랑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려고 그럴 때 요만한 것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민감하게 알아요. 조금만 생각만 잘못하고 입에 말만 조금만 잘못해도 한 방 이 안에서 성령이 그걸 가르쳐주세요. 바로 회개하도록. 회개 안 하면 못 견뎌요. 심령이 괴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잘 유지하시기를 예수로 주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 출애급을 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 출애급을 하게 하신 것과 진정한 성전과 이게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영적 출애급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적 실체를 지니고 인간의 육적 직접성으로 형상으로 오신 것이 비밀이에요. 그 육적 직접성이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겠죠. 직접성이라는 단어를 써야지만 이게 조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러면 뭔가가 막연한 느낌으로 다들 받으셔서 제가 좀 강력하게 썼어요. 뭐로? 육적 직접성. 예수님이 영적 실체이신 분이신데 직접 육적으로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육적으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것밖에 인간과 만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그 하늘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알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하나님의 성전이 육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출애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부활사건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만 부활해요. 절대로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주는 비밀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자는 휴고? 부활?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말한 부활은 생명의 부활. 절대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지만 영적 구원의 실체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구원의 실체가 뭐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야.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점점점점 없어지고 내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고 어떤 것들이 올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던 것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을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영적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본격적인 만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본격적인 임재의 만남을 뭐라고 생각해요? 뭔가 뜨끈뜨끈하고 뭔가 짜릿짜릿하고 뭔가 이렇게 막 쉐이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손을 막 떨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손을 막 떨려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막 해요. 그런데 이건 뭔지 아세요? 귀신 장난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이게 손이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 장난으로 손을 막 떠는 것도 있어요. 귀신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를 성령 충만한 것도 안 들으니까요. 분명한 오늘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임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서 반드시 영적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 구원의 실체는 회복이에요. 회복. 소성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서 심령이 살아나면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의의 속성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그 구원이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구나. 어떤 쉐이킹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분말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있어요. 진짜는 변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말이 달라지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지고 환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뭔가가 나타나지고 변화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육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영적 직접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뒤에 영적인 직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영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몸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그냥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획이 내게 자연이 어떻게 될까요? 깨달아 알아지죠. 성령이 오셔서 나하고 임재하고 내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어져서 말씀이 영이오 생명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이 영이오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영적 출애급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영이오 생명으로 역사되지도 않고 영적 출애급인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님과 항상 함께 역사하세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죄종들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내려지고 벗어지고 없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훈련을 단단하게 시키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출애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하늘성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출애급이라는 의미 출애급을 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영적 출애급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출애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했기 때문에 가난 안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급을 하지 않았으면 가난 안에 못 가죠. 똑같이 우리도 영적 출애급을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십자가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했지만 광야를 통과한 것 자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모든 걸음걸음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족장들에게 말씀하시고 족장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요. 한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들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그 모세의 한 리더십에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야.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의의로 광야를 건누지 않았어요. 구름 밑에서 살고 홍해를 건누고 요단강을 건누고 다 그들은 그 모세의 한 리더십 안에서 함께 지나갔다. 그들의 의의나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례라는 단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와 함께 산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시작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급을 하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같이 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한 음료를 마신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이 한 말씀을 먹고 다 같이 한 물을 마시는데 그게 십자가다 이거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에 속한 다른 속여진 그런 말씀이 양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만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고 주신 도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이오 생명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영적 출애급을 한 십자가의 피의할래를 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러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로 내가 거듭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바로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그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적인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할래를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찢어지지가 않은 자가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찢어놓으셨는데 그들은 바로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서에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래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오. 그리스의 할래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12절 말씀 우리가 11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할래를 받은 그 할래와 함께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생명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일으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봉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해서 그 십자가를 치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영적 출애급이 되지 않은 믿음이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에 불쑥불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걸 한 번도 경험을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딴 생각으로 막 가려고 그럴 때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니 아니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번개처럼 반짝반짝 한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그 안에서 순간에 강하게 딱 역사할 땐 뭔가가 나를 마음을 딱 잡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이 확 와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도 그게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딱 빛으로 안 오면요. 그런가?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그게 빛으로 나한테 딱 오면 그게 내 안에 새겨져요. 아 옛날에 들었던 게 이거구나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직접 게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진짜 영적 출애급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지를 몰라서 또 잘못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하신 말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육은 절대로 하는 나라의 유업으로 못 얻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시를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무슨 게시를 받는다 그러면 무슨 선지자 노릇하는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생각과 마음이 지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성소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선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의 문 또한 상석자 올 하나님의 상석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석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와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진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는 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멸기세대에 깨어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도 그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이 성막에 참 질리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이걸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짓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성령으로 임지하셔서 그 영적 직접성이 내 안에서 구원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신다. 내 안에 구원의 실체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진다. 그 의의 속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못 박혀야 되니까 내가 자꾸 죽어야 되니까 한 말씀 안에서 똑같이 지배받아야 되니까 육에 대해서는 자꾸 주고 그리고 제 말씀을 따라 순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표현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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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육에 대해서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은 그 실체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재하셔서 내주하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그분이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믿음의 삶이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참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거룩한가? 내 마음이 거룩한가? 내 입술이 거룩한가? 내 행위가 거룩한가? 파수구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로 지금 가고 있느냐 아니냐. 아닌 거 발견되어지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연합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뭐가 난다? 구원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구원의 실체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직접 임재하고 계신 것이 영적인 실체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영적 출애급한 상태다. 출애급한 자들이 바로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가 주시는 영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의 생명수를 그 피를 받아 마시는 자 그래서 날마다 호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런 자들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다 이 땅에서 죽는다. 이 땅에서 육체만 죽는 것으로 구약의 출애급은 보여줬지만 신약에서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앞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